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오브젝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얘는 실제로 모델링을 진행한 거구요 얘는 맵핑을 이용해서 범프 맵핑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거구요 얘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어떻게 하나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실제는 모델링 하는 것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제 기본적인 형태의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어 줘야겠죠 이렇게 기본적인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육각형 형태의 모양을 갖고 옵니다 육각형 형태 모양은 이렇게 실린더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6 정도 이렇게 값을 주게 되면 육각형 형태의 모양 만들어줄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 주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90도 정도 돌려 주고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음 간격도 적당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해줍니다 아래쪽으로 적당한 또 계속 적당한 얘기를 하는데 적당한 간격으로 이렇게 복사해 주구요 시프트 딜을 이용해서 어 이동한 만큼 다시 이동하는 그런걸 표현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컨트롤 g 라는 걸 이용해서 그룹을 지어 주게 되면 이렇게 피부 세이치가 피부 세이치가 원점에 가게 되구요 여기는 오브젝트가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프트 딜 이용해서 복사 한 다음에 옆으로 이동을 해 주구요 그 다음에 약간 위쪽으로 배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돌려주고 위쪽으로 조금 이동해 주고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식으로 계속 복사를 하고 이동시키게 되면 어 일정 간격으로 벌어진 걸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g 아니 컨바인 이라는 걸 위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실린더 와 여기 있는 이 컨바인된 오브젝트를 메쉬의 베벨 블린의 디퍼런스 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파이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우선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 위치도 잘 잡아주고 배치도 잘 잡아 주게 되면 적당히 만들 수가 있겠죠 이 방법을 이용해서 첫 번째로 만들어 줬구요 블린 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요 그 두번째는 이제 맵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는 건데 이렇게 맵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음 우선은 이렇게 맵 소스를 쓸 거를 하나 배치해 놨습니다 이렇게 배치해 놨어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배치해 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탑뷰나 이런 뷰 상태에서 렌더링을 해 줍니다 렌더링하게 되면 이런식으로 렌더링하게 되면 되게 되겠죠 이렇게 렌더링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나고 상관없겠군요 아직 이렇게 렌더링을 이렇게 해 주구요 저장을 해줍니다 세이브 이미지 그래서 맵 테스트 뭐 이런식으로 이제 이 저장을 해 주구요 어제 pg 로 하게 되면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니까 제 입지 말고 음 치아 에프 치아 에프로 주장해 도록 하겠습니다 맵 테스트 이렇게 저장해 주구요 여기다가 이제 맵을 씌워 주는 겁니다 하나 다시 실린더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어사인 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렌버트를 만들어 주구요 그 다음에 범프 맵핑 이라고 하는데다가 아까 전에 그 이미지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에다가 맵 테스트 tif 그럼 이런식으로 이제 화면에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여기는 이제 빈도스나 그 다음에 크기 같은 경우는 UV 좌표 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선택을 해 주구요 여기 있는 이미지 파일을 어 보게 되면 이렇게 넓혀서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 부분을 잘 보게 되면 경계 부분을 딱 맞출 수도 있을 거에요 딱 맞추기에는 어긋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딱 맞지 않겠네요 아무튼 이제 이런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느낌을 범프 맵핑 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적용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번째 방법은 어 요 방법 인데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라는 걸 이용해 주는 방법입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실린더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실린더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맵 좌표를 바꾼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용하겠는데 맵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요 그 다음에 여기 실린더에 우선 디테일을 아 이렇게 하면 좀 디테일이 안되겠네요 다시 한번 실린로 만들어 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구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 디테일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50정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좌우 비율을 맞추는게 좋으니까 약간 늘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사각형이 되게끔 입자가 이렇게 이제 실린더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스먼트 라고 해서 음향값을 이용해서 면의 변형을 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 주고요 새로운 재질을 만들어 줍니다 이것도 이제 재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재질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렘버트를 적용해 주고요 펌프 맵핑은 이렇게 있지만 디스플레이스먼트 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이렇게 쉐이딩 그룹 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서페이스 매터리얼 볼륨 매터리얼 디스플레이스먼트 매터리얼 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라고 매터리얼 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파일을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아까 전에 그 파일을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어 화면상에는 안보이지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제로 디스플레이 시키는 방법은 여기 모디파이의 컨버트 디스플레이스먼트 투 폴리곤 이라는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실제로 메시로 바뀌게 됩니다 렌더링 했을 때도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런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요게 만약에 메시가 없다라고 하면 이 디테일이 살아나지 않으니까요 조금 어느정도 버텍스의 개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깊이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깊으니까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원래라고 하면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에 연결되어 있는 다시 지우구요 디스플레이스먼트에 연결되어 있는 여기 있는 스케일 여기에 스케일 라고 하는거 에서 조정하면 되는데 0.1 정도로 이렇게 하게 되면 원래는 이게 그 낮게 나와야 되는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상한 이유 뭐 마야 2020에 오류인지 모르지만 이게 적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임의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요 그 방법은 유틸리티를 좀 이용하는 겁니다 유틸리티를 여기는 이 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버트 5 입니다 그래서 렘버트 5를 끌어다 떨어뜨려 놓구요 그 다음에 이 렘버트 5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매트리얼을 좀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클릭하게 되면 아이고 요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쉐이딩 그룹을 찾아낼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클릭을 한번 에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 쉐이딩 그룹 이라고 하는 예에서 연결되어 있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4번이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미지가 이미지 알파 값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들어가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이 칼라를 좀 조경을 한번 해 보도록 변형을 좀 시켜 보도록 할게요 어 좀 이상해요 원래는 대야 정상인 것 같은데 유틸리티에 보게 되면 멀티플라이 디비전 이라고 하는 그런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값을 알파 에다가 여기는 알파 또 안들어가니까 칼라 값을 개요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상에 디스플레이가 되는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멀티플라이 라고 하는 곱하기 라는 의미인데 1을 하게 되면 원래 색깔이 곱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구요 만약에 0.01 이렇게 낮추게 되면 어 어두워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0.01을 하게 되면 결과값은 이렇게 레드 뭐 전체를 한번 0.01 0.01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런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구요 너무 어두우니까 0.1 정도 0.1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정도의 밝기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아웃풋 항목에 xyz 아웃풋 xyz 여기 있는 이 곱해서 나온 xyz 상태인데요 요거를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그 색깔이 연하게 10배 정도 낮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아까 전처럼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 2 폴리곤을 하게 되면 아까보다 훨씬 더 낮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심지어 이제 안쪽으로 만약에 들어가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x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풋 가장 처음에 있는 얘가 x축을 의미 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곱하기 값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만 바꿔줘도 큰 극과 없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간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고 원본을 지우게 되면 이런식으로 매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맵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요게 지금 맵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구요 후속으로 이제 바꾸거나 이렇게 해도 바뀌진 않으니까 원본에서 바꾼 상태에서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어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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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